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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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웅 양정현 학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신디자이너 심재희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용이피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스탈리스팅을 맡고 계신 정보윤 교수님 오셨습니다. SBS 박선영 스타일리스트 자리해주셨습니다.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능 방송인 안혜경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팝아티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맨슈렛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맨슈렛님 와요! 맨슈렛님 와요! 맨슈렛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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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도 패션예술학부 학생들의 무대를 보시면서 감동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졸업작품 패션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브제인 유니티의 디자이너 유니티입니다. 오늘 서울종 패션쇼 보고 나서 진짜 제가 너무 감동했는데요. 진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스타일리스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너무 재밌는 작성들 많이 봐서 너무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 다들 첫 걸음을 내밀텐데 다들 멋진 꿈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저희 졸업생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패션쇼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 디자인학과 친구들 스타일링학과 친구들 다들 너무 사랑한 작품이 너무 멋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사회생 사회인들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무대 예술학과 이본부도 듭니다. 이번에 2013년도 졸업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어디 가서도 꿈이 하기를 기도할게요. 화이팅!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만큼 사회에 나가서도 큰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완전 사랑합니다. 얘들아 너무 좋아해요. 벌써 4년이라고 생활이 지났는데 사실 너희 수시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하드렸는데 좀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해. 너무 축하하고 사회에 가서 더 좋은 사람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팝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오늘 2013년 10월 15일. 바로 서울중앙예술학교가 졸업 패션쇼 한 날이에요. 맥스에서 진행됐는데요. 오늘 뭐 안혜경도 오고 여러가지 셀러브리티들과 정말 대단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여러 진행자분들이 오늘 졸업생들이 준비한 패션쇼와 다양한 예술 장르를 보게 됐는데요. 날씨 너무 춥지만 제가 굉장히 몰입할 수 있었던 건 아니 어떻게 졸업학생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지 이거는 아무래도 S.O.C. 서울 Art School만이 갖고 있는 내재된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패션쇼 하면 그냥 캣 워킹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대를 예술적으로 준비하고 보여준 공연들 다채로 왔고요. 항상 이렇게 열정적인 패션 이슈 패션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서울중압예술학교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서울중압예술학교 항상 번창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주세요. 엉! I am I am I am I am I am 감사합니다.